와 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미일치시에서 부린 맵소킹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매워 매운데 와우 매운데 와우 매운데 아우 매운데 야채 아우 매워 마요네즈 아우 매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그런데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매워 소스가 매운지 얘가 매운지 소스 안 붙여서 먹어볼게요 매인가? 매운지 매운 покуп기 초콜릿 야옹이 사기 매운지 참기름 병원 소스 안 붙여도 너무 매워요 불닭 불닭볶음면 정도 너무 맵다 너무 맵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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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고춧가루 와 진짜 맵다 진짜 맵다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다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다 다 제대로 안나오네 부터 부터 매운거 같아요 진짜 매워요 헬멧먹는게 보다 진짜 너무 매워요 눈물까지 나왔네 알함드릴락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치킨이 처음 먹어봤는데 불닭 치킨 부터 너무 매웠어요 눈물까지 나왔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